음악 마이크로소프트와 한국국방부가 1,200만 달러에 달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놓고 1년 이상 벌여온 분쟁이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다우지언스 뉴스와이어에 따르면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국방부가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라이센스 없이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반면 국방부는 제3자 서비스 공급자를 통해 사용료를 지불했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합의로 이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고 국방부 관계자들도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으며 양측은 과거의 문제를 종식하고 앞으로 국방 IT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4월 이후 국방부에 여러 차례 보낸 공문을 통해 한국군이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2,100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협의를 요구했습니다.